추운 겨울 입김을 불며 먹던 군밤의 기억 다들 있으실 텐데요. 군밤을 이용해 다채로운 음식도 맛보고 겨울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축제가 열렸다고 합니다. 2018 공주 군밤 축제 소식을 양희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소한 군밤의 향기가 사람들의 밝기를 붙잡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름을 맞으며 면신 입으로 불어먹는 군밤은 색다른 정취를 느끼기에 제격입니다. 축제장 곳곳에는 밤으로 만든 각양각색의 음식은 물론 따뜻한 기억을 선사할 군밤 그릴존이 준비돼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공주 알밤의 새로운 매력을 발산하고 있습니다. 축제장 한켠에는 학생 시절을 연상케 하는 모닥불 캠프파이어와 얼음 조각 체험장이 마련됐고 어쿠스틱 통키타 공연과 소원 밤송이 태우기 등 보고 즐길 거리가 풍성해 2월의 즐거움을 한층 배가시키기에 충분합니다. 주제가 얘기하다시피 불타는 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산성시장과 재민천 앞에서는 군밤과 또 우리 시장에서 나는 여러 가지 먹거리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뽀치에 꽂아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고요. 재민천 옆에는 이제 군밤을 직접 구워먹을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따뜻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이제 군밤을 활용해가지고 과자도 만들고 빵도 만들고 또 퐁듀 뭐 이런 걸 만들 수 있는. 올해로 처음 열리는 2018 겨울공주군밤축제는 눈과 얼음으로 대표되었던 겨울축제의 상징을 불로 옮겨와 차별화된 축제 이미지를 부각시킬 계획입니다. 아울러 공주의 특산품인 알밤을 적극 홍보할 수 있는 기회로 내 외부적인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전략입니다. 이번 축제는 공주 밤의 우수성을 전국에 알리고 밤 농가에게는 밤을 농사짓는 것에 대한 경제적 희망을 드리는 의미이고 또 밤을 가공하는 분들에게는 가공 제품을 널리 알려서 공주의 그런 경제적 활력을 도모하고자 이번 축제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따뜻한 화로와 달고 고소한 군밤의 향기까지. 겨울의 끝자락에서 만나는 공주군밤축제의 이유있는 변신은 한파의 냉기를 있게 할 맛있는 추억과 재미를 듬뿍 선사하고 있습니다. CNB 뉴스 양희수입니다.